청나무라산학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재미있게 읽어보는 작법소 토퍼보기 마침 산책 오늘은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금왕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4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이정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혜석입니다. 게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시작부터 인사를 같이 하는 특급 게스트 식구죠. 식구 특별관리라는 뜻이죠. VIP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장 농담입니다. 진짜로 마침 산책이 약간 다른 소코너들과는 약간 괴가 달라요. 그런가요? 다른 소코너는 모셔서 뭘 한다 이런 느낌이면 같이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유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제 방문이 이종범 교수님의 방문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냥 문을 열고 오세요. 그러면 오기 때문입니다. 보시지 않아도 되는 기스트죠. 포획거리가 가까운. 정말 근데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매우 애착을 갖고 있는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말을 안 해도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말을 잘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돼. 잘하시니까. 제가 말이 많다는 걸 이제 돌려서 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다뇨. 정말 난 이분이야말로 유튜브에 맞는 분인데. 맞아요. 맞아요. 나는 말에 이어서 저희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드디어 유튜브다운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회 특집 라이브. 네. 그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뭐요? 방송천재 홍란지. 저요? 아. 혼자 남겨주셨을 때도 나름 뭔가 어색해하는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어색한 연기. 연기라고요? 압권은 화룡점정은 저를 고양이로 놀릴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어요. 역시 이 사람은 방송천재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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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공지를 빙지한 근황을 알려드리면. 네. 유튜브에서 이종범의 웹툰스쿨이라는 채널이 계속해서 기존의 음성파일만 아카이빙되고 있었다가 드디어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백회 특집 날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웹툰스쿨이 시작되었나. 홍란지 그녀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 곳을. 종범을 놀렸는가? 이 곳을. 아니. 언제부터 이 곳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나. 주인의식을 어떻게 갖기 시작했는가? 그렇죠.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되게 멋지게 포장되고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코너의 시작을 공지했죠. 네. 홈롬 시간. HR 시간. 네. 맞아요. 그냥 대충 지은 이름이 웹툰스쿨인데 점점 스쿨이라는 말에 제가 엄해여서 학교와 관계된 코너 이름을 자꾸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방과 후 고민활동도 이제 방과 후 상담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상담실? 그러니까 힐링 힐링 양호실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좋다. 귀여운 이름이네요. 힐링 힐링 양호실. 그러게요. 아무튼간에 HR 시간. 홈룸 시간. 홈룸이 무엇이냐. 저도 이번에 제목을 지으면서 처음 찾아봤어요. 아셨어요? 두 분은? 홈룸이라는 HR이라는 말의 유래. 아니요. 뭐예요? 그게 미국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여러 과목마다 강의실을 바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강의실마다 클래스룸이 다 다른데 과학은 저방 수학은 저방. 그런데 홈룸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수업이 끝날 때 모두들 홈룸에 모여서 그게 자기가 소속된 자기 담임선생님의 반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이름이었군요. 그래서 HR이 뭐지? 그랬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홈룸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담임선생님이 자 오늘도 화이팅! 쭉 하고 끝나면 홈룸으로 모여서 거기서 자치활동도 하고 조례, 종례를 다 하는 거예요. 대학생 버전으로는 과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룸이라면 보통 학생 자치, 온갖 종류의 레크리에이션, 즉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이름이 홈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제가 월요일마다 HR시간이라는 코너 이름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매주 월요일마다 할 겁니다. 와, 기대됩니다. 오늘도 하세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합니다. 오늘 좀 다. 공지했어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7시 20분인데 좀 이따 8시에서 9시 사이에. 우와. 완전 바쁘세요. 연예인 스케줄이야. 여기까지 하고 빨리 자야지 이제. 자, 나머지 두 분의 근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화를 봤어요. 개강했다가 그럴까요? 개강. 어? 아니네. 영화. 아, 개강도 했고요. 영화도 봤어요. 영화. 삶아? 네, 그거요. 대장마블? 네네네, 맞아요. 캡틴 마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 얼굴 아냐고 나오면서, 전율을 하면서.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예상과 기대를 모두 넘어갔구나. 정말 재밌다. 역시나 다양한 평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래서요? 그냥 요즘 나이키 광고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 얘기 다 하느라. 영화 주말에 나이키 광고 나온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이키 광고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고. 그리고, 네, 그래서 좀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아, 되게 메시지를 요즘 시대에 당대성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 먼치킨이라. 아, 엔드게임 하러 가는구나. 파워밸런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그 얘기 다들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저도 나오면서, 뭐야,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제 누구를 상대로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마블 세계관에서는 탑티어까지 올라가면 타노스 위로도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그 갓에 해당하는 또 수많은 티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영화를 보셨군요. 네. 좋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 안 해요? 오늘요? 네, 개강을 했고요. 교직원 홍란지. 학교 홍보에 연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강을 했는데 너무 정신없으시죠, 다들. 오늘 진짜 바쁘네요. 그렇죠. 첫 한준 정말 지옥입니다. 네. 1학년 학생들은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일주일 동안 다 몰아서 하고, 오늘부터 첫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의식 잘 지는 것 같아요. 제가 패스파인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멋지죠.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 이름이기도 하고, 맞죠? 근데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건 레인저 있죠? 네. 미국의 레인저들의 보직 중에 하나예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길잡이. 길잡이. 그래서 그게 과거에 전쟁 때로 가도 있고, 현대에 와서 레스크로 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떤 목적지가 있을 때, 먼저 출발해서 길을 쫙 찾아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신의 탑에서도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길잡이, 길잡이. 멋지다. 패스파인더 이름 참 좋아하는데, 신입생 프로그램 이름이 패스파인더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양일이, 양일이 선생님 그 다음은 뭔가요? 저요? 저도 마블을 봤고요. 이럴 땐 따라가야지. 네, 저도 마블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보고 딱 나와서, 보니까 벽에 삼삼오오 붙어서 사람들이 다 막 이제 영화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실도 기다리면서 다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되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너무 세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아, 다노스를 걱정하는 거에요. 네, 다들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노스를 걱정하고 있다. 그, 스포를 좀, 아니야. 이건 스포의 영역이 아닐 거예요. 네, 네, 뭔가 유명한 이제 강철 사람 같은 것도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들 하고 계셔갖고. 맞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람 얼굴을 못 외우긴 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거기에 그냥 이 정도로만 탈노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음, 제가 크면 타노스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진짜요? 뭔 소리야? 이름도 비슷하고요. 특히 턱에 주름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얼굴 진짜 못 알아보시는구나. 아, 홍남지 교수님을 알아봅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루트를 타서 이렇게 이렇게 흑화를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끝에서 허망했겠어요. 그러게요. 뭐야, 이건? 퓨리는 알아보셨어요? 네? 퓨리는 알아보셨어요? 네. 그게 누구죠? 근황에 다 캐티 마블이네요. 저희가 일단 녹음하는 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지금쯤이면 캐티 마블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란이, 논란? 논란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 감상평. 그래요. 저는 좀, 저는 어떤 의견이건 폭력성이 없을 때만 한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못할 말은 없어야 한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폭력성이 없다는 전자에. 그렇죠. 위력과.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만 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화 한 작품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폭력성이 없다는 전자에. 이상적인 얘기라고 했죠. 그 외 근황. 드디어 페이퍼 화이트가 왔고요. 저의 이북 리더. 그거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네. 되게 가볍고 좋아요. 이북 리더 할 때마다 자꾸 김정원 씨가 떠오르는. 아, 그 개그 약간 이제. 아, 진짜 그 개그 하신 거예요? 아, 저는 들을 때마다 그게 떠오른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이게 이미 아재 개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약간 밈입니다. 와, 대박이다. 벌써? 네, 네. 그래서 이북 리더 추천해주세요. 막 그럼 밑에 이제 김정은. 막 이런 게 달려요. 진짜? 엄밀하다. 너무 느려졌다. 아니야, 양쌤이 너무 빠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잘 알아요. 자기도 몰랐으면서. 아니, 난 알았지. 아, 아셨죠. 암요. 밈을 너무 늦게 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내 도서들도 전부 이북 리더기로 읽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리디북스의 페이퍼가 요즘에 사면 할인을 해줄 뿐더러 강철의 연금수사 1권부터 끝권까지를 완전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진짜요? 사실려면 지금입니다. 맞아요. 오, 대박. 전부 다 집어넣은 상태로 팝니다. 네, 리디북스요? 그리고 할인도 한 4만 원인가 크게 해줘요. 알아봐야겠죠. 기기 하나만 사는 것보다 강철의 연금수사가 들어있는 버전이 훨씬 싸요. 당연하죠. 근데 약간. 어째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낫죠. 더 싸죠. 아, 그게 아니라 맨 단말기가 예를 들어서 20몇만 원이면 그걸 넣은 거는 십몇만 원을 파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붙었는데도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걸 사는 게 당연히 좋다는 뜻입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싼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걸 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게 플랫폼마다 아예 리더기를 따로따로 쓰는 것이 불편해서. 네, 맞아요. 알라딘, 예수십사 다 다른 거잖아요. 대통합 회사다가 와야 되지 않나. 그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제 저희 학교에 박형동 선생님이 그분 분의 전문가가 돼가고 계신데요. 이 잉크. 네, 이 잉크 기기를 전부 다 이제 꿰뚫고 계신데. 왜 때문에 그런 걸 꿰뚫고 계신 거예요? 급기야 이번에는 혹시 핸드폰 새로 산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스마트폰인데 앞면은 평범한 스마트폰이고 뒷면은 이 잉크 단말기입니다. 매우 얇아요. 그러니까 뒤판이 없어요. 뒤판이 이 잉크 패널이에요. 그런 게 나와요?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겠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이 잉크 패널이. 하나인데 화면은 두 개인 거죠. 다음 녹음 때까지 정확한 기기명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는데 기기명이 약간 창피해요. 뭔데요? 하이센스입니다. 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이센스 어떻게 하지? 근데 하이센스를 들고 있는 박형동 작가님이 더 웃겨. 박형동 작가님이 여러분 굉장히 그 하이센스 하신. 굉장히 뭐랄까 파장으로 치면 이렇게 잔잔한 파장 같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이센스를 들고 있으면 되게 어울리네요. 되게 옛날에 하이센스라는 여성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뭔가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한 30년 전이거든요. 그게 83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아시겠다. 네. 르네상스 하이센스. 그래서 83년도에 나오는 하이센스. 맞죠. 하이센스 맞죠. 맞아요. 맞을 거야. 너무 놀라서 말을 씹었어. 맞을 거야. 하이센스. 야 정말. 나는 청춘을 읽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청춘이 더 지나간 사람이 난 청춘이 읽는다라고 그러면 어떡해. 박형동 교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직. 그날 리더기는 그만.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은요. 세이브 더 캣에 보여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뒤로하고 드디어 새로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책. 마침 산책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바로 벤자민 퍼시의 스릴. 스릴. 화이팅. 스릴 미. 스릴 미 라는 책입니다. 저스트는 웹툰 랩소설은 저스트는 클라스가 다른 재미 저스트는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마침 산책 벤자민 퍼시 이재경 옮김 스릴 미는 홍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부제는 소설가는 어떻게 독자를 사로잡는가 에세이즈 온 픽션이군요. 소설에 관한 에세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세이예요. 라고 써있는데 작법서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개과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읽어보실 수 있게 한 방에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몇 회차에 걸쳐서. 몇 회차? 절대로 저희가 다 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책을 고르신 양혜림 작가님께서 왜 이 책을 고르셨는지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세이브 더 캣이 재밌는 책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작법도답죠. 네.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된다. 아니면 모든 이야기는 10끼로 나눌 수 있어. 약간 이런 계통의 이야기라서. 일타강사 합법인데. 아 예. 약간 그... 그쵸. 뭐 그래갖고 조금 그걸 벗어나는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코너가 마침 산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이제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마침 이 책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마침 산 책에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마침 샀으니까 약간 언행일치가 필요한 시점. 그래갖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또 딴소리로 샀는데 교과서적이지 않은 책? 이거는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책에 대해서 저희의 가벼운 토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이브드캣처럼 작법서다운 작법서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렇죠. 작법서에 걸맞는 이거 작법서지라고 말할 만한 책들을 모아놓으면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 종류의 작법서? 작법서인가 아닌가 약간 헷갈릴 수준의 작법서들을 보면 그중에 잘 쓴 책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은 괜찮아요. 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물론 이 작법 관련된 책들 원래 좋아하지만 최근에 제 베스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작법서라는 개념을 아주 넓게 확장하면 저는 이제 그런 책도 작법서 안으로 들여오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그 책 다음으로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홍란지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유혹하는 글쓰기밥에 비슷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글쓰기를 작법서라는 어떤 목적에 맞고 읽으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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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 거야? 나에게 빨리 작법을 얘기해줘봐. 그래서 빨리 빨리 어떻게 했어? 어떻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거야? 라면서 뭔가 진짜 1타 강사님의 어떤 팁을 받고 싶은데 그냥 계속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영감을 가진 소년이었고 어떤 식으로 나는 글쓰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에 대한 약간 찬미? 맞아요. 그렇게 보인군요. 네. 저는 좀 그래서 이거는 작법서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냥 작가로서 살아온 에세이를 담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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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책은 약간 그런 유혹하는 글쓰기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세이브 더 캐 보다는 그런 유혹하는 글쓰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읽다 보니 네. 네. 읽다 보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읽다 보니 딱 그 중간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동의하게 됩니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는요. 처음 제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쌍욕을 했어요. 이 책은 정말이지 쓰레기다. 네. 네. 그 책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러고 봤는데 네. 괜찮은 거예요. 네. 네. 알고 보니 저하고 그 사람하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부터 접근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분은 작법서. 네. 빨리 내놓으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티븐 킹의 자전적 에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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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른 거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저에게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 중간 지점입니다. 네. 맞아요. 중간. Thrill me. 저번에 홍란지 교수님께서 책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 맞아요. 좋은 꼼수를 주셨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읽은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읽은 것 같은 착각보다 저는 이 책을 더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인지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살펴볼 때. 맞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깔려 있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목을 읽고 그리고 이 작가가 누군지 알아보고 책 날개를 보면 대부분이 작가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것을 해왔던 사람인지. 그리고 책 가장 그 겉면 뒤를 보시면 리뷰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 평가 같은 거. 이 책은 어떤 식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았다. 혹은 어떤 독자들에게 굉장한 책이다. 뭐 이런 식.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목차를 봅니다. 목차. 그러면 어떤 식의 내용을 담은 제목을 통해서 어떤 식의 내용을 담았을 거야라는 예상을 했는데 목차를 보면 그 예상이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목차를 통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짜 맞나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서문을 읽으시면 돼요. 거기까지 갔으면 일단 궁금해졌다. 네. 그리고 서문을 읽었을 때도 어?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저는 역자가 남기는 맨 마지막에 가끔씩 그런 책이 있어요. 있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역자가 쓴 뒤에 그 역자 후기기를 읽으면 어느 정도는 이 책의 내용의 개과를 알게 돼요. 흐름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학자가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필요한 그 목차만 읽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박사님은 저렇게. 여러분은 많은 분들은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단 네이버 블로그 리뷰를 봅니다. 리뷰와 별점을 보죠. 하지만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층위에서 학자가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를 제가 읽어볼게요. 벤자민 퍼시. 스티븐 킹, 마그렛 에트우드, 어슬러 K. 르균처럼 작가와 이야기꾼을 동시에 지향하는 소설가, 만화작가, 시나리오 작가다. 철험 뭐야? 철험. 철험이요? 네. 그러니까 스티븐 킹, 누구, 누구. 철험은 뭐예요? 철험은. 이거 작가 별로 기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종홍 작가님을 소개하는데 이제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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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처럼 스토리를 잘 쓴다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냐가 따라다녀다. 하긴 스티븐 킹 정도 되면 기쁠지도요. 그리고 좀 어슬러 K. 르균처럼이면 무조건 기분 좋잖아요. 아니면 너무 아무나 너무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아요? 아 하긴 뭔가 일관성 없이 대작가들은 다 붙여놓은 느낌. 이제 이종홍 작가님을 예를 들면 대측하오사무, 누구, 누구처럼 만화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를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대측하오사무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종홍 교수님을 죽이려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저런 식의 소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판사 홍시님들. 염두에 두시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그의 작품은 10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국 단편으로 미국 우수만화로 선정되었다. 쭉쭉쭉쭉 작품이 나오고요. 아, 디스코믹스의 그린에로우, 틴타이탄 시리즈, 제미스 본드 시리즈의 대본도 만드셨어요. 지필 중이시기도 하군요. 아무튼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분은 뭔가 되게 고고한 탑 속에서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작거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대중성. 그리고 제목이 스릴미잖아요. 나에게 스릴을 줘봐봐. 이거잖아요. 뭔가 굉장히 전체적인 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뒷면 표지에 있는 글을 두 분께서 하나씩 읽어주세요. 제가 짧은 걸 읽을게요. 뉴욕타임즈의 북 리뷰를 좀 읽어주세요. 의욕적이고 요긴한 가이드다. 퍼시는 서스펜스, 세팅, 스타일 같은 기본을 다져주는 쪽집게 조언을 제공한다. 기법과 이론을 넘어서고 어쩌면 세상 어떤 조언보다 요긴하다. 글쓰기가 어째서 각고의 노력이 쌓인 공든 탑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다. 와, 훌륭한 발음. 그렇네요. 누가 내 발음을... 귀에 속속 꽂히잖아요. 엄청 좋아져 오신 분이. 되게 좋았어요. 마침 산책에 새로운 룰을 적용해야겠어요.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칭찬을 하지 말자. 저희 얘기 저저저번 방송에도 했는데... 저희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번 마침 산책마다 서로를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분량만 차지하고 좋지 않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하겠지. 그리고 나서 큰 글자가 있네요. 재미있는 소설을 쓰려면 재미있는 작법서를 읽어라. 이게 이제 세일즈 포인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의 절반만 동의하고 있지만... 아, 그렇군요. 저는 100% 동의하진 않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문장이고 굉장히 혹하는 세일즈 포인트인 건 사회예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썼어요. 사게 만들죠. 이건 마치 모멸조건 한 얘기인데 맛도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공부를 하는데 재밌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는 맞는 서술입니다. 두 번째, 임지호 미스테리아 편집주관께서 쓰신 글을 양쌤이 좀 읽어주실래요?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포인트를 맞출 부분은 벤저민 퍼시의 조언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의 글 한 편 한 편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모순적이게도 재미없는 작법서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이 책에 대단한 비법은 없다라는 부분도 조금 미리 약간 경고를 해놓고 있죠. 이 분이 양심적으로 딱히 비법은 없어요라는. 그 정도만 보면 이 부분은 간결하면서 즐겁고 실용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차례로 넘어가면 오히려 어떤 종류를 이 사람이 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가 눈에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폭력을 쓰는 법. 지난 사연의 필요와 불필요. 이거 과거 회상 얼마 나눠야 돼요? 라는 말랑 딱 들어맞는 챕터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반전의 기술. 생각할 때와 행동할 때. 이 부분 제가 이제 이종범 작가님한테 이 책을 세일즈할 때 들었던 예시고 이종범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예시는 숨조이기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티슈를 춤추게 하는 방법아라. 거기 나왔습니다. 거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이거 읽었어요. 네 그 대목이 재미있었죠. 네 그리고 뭐 의미심장은 반복. 뭐 끝에까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은지 굉장히 구성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 책을 일단 마침 산책에 들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좋았다. 지금 방금 독자, 시청자들이 대답할 공간을 준 거였어요. 네. 그런 겁니다. 방금 틀림없이 운전하면서 듣다가 좋았다라고 누군가 대답했어요. 다시 한 번 여러분 에브리바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좋았다에 가깝기 때문에 가져왔다. 이분들 진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네.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단점. 네. 책 디자인 왜 이래요? 그럼요.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 한 40년 된 책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건 그래요. 근데 진짜로 책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서 되게 오래된 책인가 보다. 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내가 아직까지 이 책을 안 읽는 거다니 반성하자. 맞아요. 그리고 펼쳤는데 작법서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예시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둘이 최근 거예요. 최근작이에요. 굉장히 최근작품들이 예시로 나와서 현대의 책입니다. 맞아요. 근데 표지를 보면 한 30, 40년 된 고전 같다. 이것이 되게 묘한 이상한 효과가 있죠. 그렇죠. 상당히 최근작법서입니다. 네. 요즘 책이에요. 홍시 죄송해요. 결국 좋은 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봐줘요. 이 책이 그러면 앞에서부터 슬슬 내용을 좀 더듬어 볼까 싶은데 이런 식의 어떤 편안한 구성의 작법서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산책에서 좀 이런 구성의 작법서를 많이 소개해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법이라는 단어, 작법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무게감. 맞아요. 언제나 많은 작가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 좀 보면 웹툰스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야기는 삶에 대한 것,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작법도 알고 보면 인생의 법칙 같은 것, 점점 그 문턱을 낮추는 데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스릴미, 요혹하는 글쓰기 이렇게 좀 읽기 편한 구성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양 작가님이 그런 책을 계속 가져와 주시면 좋겠네요. 네, 밸런스는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로보트 몇 개 빡 때려주면 아니야, 작법은 어려운 거였어. 아, 그거 2권 새로 나온 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다이얼로 그 편이요? 네, 아직 못 봤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책 전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죠? 괜찮지 않을까요? 이 책을 한마디로 분위기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작가가 되고 싶긴 했을 거 아니에요? 벤자민 펄스. 네, 그래서 워크숍에 들어갔나 봐요. 들어갔는데 이제 교수님이 뭐라뭐라 장르물은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순진하게 장르물을 안 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교수가 딱 쳐다면서 말 그대로입니다. 뱀파이어 금지, 용 금지, 레이저 선을 로봇 금지. 이해했어요? 다들 이해했죠? 그런데 이 벤자민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가서 그거 빼면 뭐가 남아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을 한마디로 굉장히 잘 정의하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거 빼면 뭐가 남아요? 라고 되물었을 때 교수의 표정에 대한 묘사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직접 사서 읽어보시고요. 맞아요. 이 장르물이라는 단어에서 모종이 어떤 어린 시절 고향의 냄새를 느끼는 모든 작가들은 이 책을 읽으면 매우 좋은데 반가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식의, 지금 방금 전에 인용하신 부분이 바로 1장, 바로 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3D 없었다면, 맞나? 영어 원작으로. 맞아요, 맞아요. 3D 없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용 금지, 레이저 선은 로봇 금지, 뱀파이어 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로 치면 금지, 팀장님 금지, 재벌 금지는 좋다. 실장님 금지, 시어머니 금지, 배달은 자식 금지, 출생의 비밀 금지, 저승사자 금지, 아침 입을 물고 골목길 뛰어가기 금지, 약간 물 건너왔다. 아침을 리뷰해 준다고요? 한국 사람의 쌀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빵을 물고 뛰는 것 금지. 많죠? 네. 수많은 종류의 그 장르물의 어떤 고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벤장인 퍼시는 자기의 출생 신분을 밝히면서 1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되게 이 1장이 좋았던 게 정보성은 가장 없는. 맞아요, 전혀 없죠. 개중에 좀 더 정보성이 없는 1장이에요. 근데 뭐가 좋았냐면, 작가가 작법서를 보게 되는 순간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전 두 가지 경우에 작법서를 보통 연다고 봐요. 첫 번째, 출발선에 있을 때. 두 번째, 출발선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맞아요. 작업이 되지 않아서 출발 지점이 어디였던가를 돌아볼 때 작법서를 저는 펴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가들이 자기 출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작법서를 쓰면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초심 같은 거랑은 달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두호 선생님의 임걱정, 재발, 재판이 나왔어요. 재발매판이 나왔을 때. 그때 영광스럽게도 추천사를 부탁을 받아서 썼어요. 그게 이제 이두호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로 임걱정이 제 아주 어린 시절의 어떤 만화의 원형적인 감상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출발점을 알면 길을 잃을 때의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썼어요. 두렵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두려운데, 내가 지금 뭐가 두려운지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게 되는 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했고, 왜 만화를 그리고 싶었고, 왜 소설을 쓰고 싶었는지. 그 감정을 약간 소환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의 경우는 1장이 작가 벤자민 퍼시가 장르물에서 태어나서 장르물을 떠나버리게 됐다가, 다시 장르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죠. 이게 마치 저희 궁극의 풀로 초창기의 변증법적 풀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매우 좋았어요.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구도를 썼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장르에서 태어난 장르 독자였다로 시작을 해서, 이렇고 이렇고 가다가 중간 단계를 또 한마디, 아,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군요.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갈매기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막 오갔대요. 자기가 갈매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갈매기예요. 그냥 해변 분위기를 내려고 갈매기를 넣었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답답 이랬다는데,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맞다는 쪽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매기가 의미가 없지 들어간 갈매기가 아니라는 것도 이 벤자민 퍼시는 익혀갑니다. 그래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의 리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징도 실제로 쓰는 작가가 있고, 작품도.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세계가 말 그대로 정반합으로 넓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왜 그 변증법적 플롯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이제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위에서 보면 한 바퀴 돈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한 층 올라가 있는. 그래서 약간 나선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벤자민 퍼시가 1장에서 아주 짧게 자기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아니죠. 라는 표현을 되게 잘 정리해줬어요. 더 이상은 이제 갈매기는 그냥 바다니까 갈매기가 있지 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장르 작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르 작가로서 성장하게 된.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장르를 쓰는. 그렇죠. 홍수쌤은 어떠셨어요? 1장 읽으면서 감상. 그리고 그 점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처음부터 낮추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장르물에 빠져 있었던. 네. 네. 약간. 천도 멀고순이. 그것밖에 모르는. 나는 책 많이 읽었지만 넓게 읽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것들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깊게.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깊게 정말 오랫동안 탐독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글을 빨리 읽어서 스토리만 빨리빨리 캐치하는 방향으로 나는 굉장히 빨리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당시에 나는 깊이 있게 읽기보다는 양적으로 많이 읽는데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뭔가 인생의 어떤 변혁기가 오면서 예전에는 그냥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자기가 느끼는 바를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면 뭐가 남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건 그냥 해변이니까 당연히 발매가 나오죠. 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이 생각해볼 거리들을 왜 저런 걸 생각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냥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본인이. 되게 순수하지 마세요. 순수. 순수. 되물었었구나라는 것을 자기 성찰을 좀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선형 구조에서의 주인공처럼 뭔가 모험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어떠했는가 내 마음은 어떠했고 나는 어떤 식으로 나는데 과연 그럼 누구지라는 것까지 이 안에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확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 이걸 깨닫는 그 딱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반대의 측면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도 확실히 이 글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꾼이구나. 네. 진짜 이야기꾼인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한 챕터인데 산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산막이 있어. 이 산막이 꾼이다. 꾼이에요. 꾼. 그렇습니다. 이장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장에서 되게 심한 장난을 쳐놨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장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작가들이 자기 옛날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보면 항상 저는 향수에 젖어드는데 이분은 벤자인 퍼시는 어렸을 때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유튜브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서점은 다른 동네 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 그대로 개걸스럽게 장르 소설을 읽잖아요. 개걸스럽게. 마치 이렇게 폭포수를 맞듯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두 분 어렸을 때가 궁금해졌어요. 이거 책 얘기는 아닌데요. 아, 좋죠. 저희 얘기도 해야죠. 네, 네. 두 분이 어렸을 때 만화나 뭐 이런 덕질. 마구마구 했던 순간의 시기의 어떤 묘사가 좀 듣고 싶어요. 그 질문 어떠셨어요? 저희 집에는 책이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 사촌 언니가 아마 물려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전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전질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고 진짜 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도 책 제목을 제대로 못 외우고 있고 다들 몰라서 알지 못하는데 아마 세계 소년소녀 고전문학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물이 뭐냐면 아, 민담이다. 민담류인데 무슨 어쩌고저쩌고 민담이었는데요. 그게 표지에 온갖 종류의 괴물들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여러분만 내용은 민담인데 민담 중에 괴기 민담만 모아놓은 전질이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사촌동산 어린아이에게 전해준 그 언니 안 봤죠. 그 언니는 전혀 보지 않았고 그 언니가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저 유치원 때쯤이에요. 글을 막 배울 무렵에 저희 집에 왔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못 읽었고요. 이야, 실감 싫은데? 네, 그 당시에는 못 읽었고 제가 조금 이제 글을 읽게 되면서 2, 3학년쯤 됐을 때 뭔가 집에 읽을 책이 그 당시에는 진짜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보고 저기 있는 저 높이 있는 저 책은 뭘까? 그래서 한 것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편이 뭐냐면 일본 민담 중에 귀가 없는 호이치인가 뭐 그런 종류의 민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얘를 보면 안 되니까 주지수님이 얘 몸 전체에다가 안 보이는 부적을 붙여줬는데 귀에 붙이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귀만 떠 있으니까 이건 뭐지? 그러고 도깨비들이 귀를 확 찢어버리면 아, 반응 너무 좋다. 그런데 얘가 이제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참거든요. 소리를 안 내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주지수님이 와보니까 얘가 귀가 뜯겨진 채로 울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막 그러는 종류의 이야기들로 한 열 권이 꽉 차있는 전질이었어요. 유치원생? 그때는 유치원생은 못 읽고 한 2, 3학년쯤 됐을 때 읽었겠죠. 어느 날부터 아이가 부모에게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뇌수가 뭐야? 창자는 뭐야? 그거보다는 이제 글자가 컸고 삽화도 좀 들어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세대보다 훨씬 오래된 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누렇게 된.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저희 약간 근원이라면 근원이 됐겠군 하고 이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인격정을 얘기하셔서 참고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음성으로 받은 공격에 취약하신 분들께 죄수님 대신 사과를 아, 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진짜로 귀가 아플 거야. 죄송해요.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전 너무 기뻤는데. 어떻게 이제 손해요. 가합니다. 그리고요? 아, 예. 그 아까 그 임걱정이 근원이라고 얘기해서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사파이어 왕자인 것 같고요. 플러스 약간 요술공주 셀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실 나이가 아닌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쨌든 요술공주 셀리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이것도 약간 기억이 변조된 걸 수 있는데 셀리네 집에 셀리 사촌동생인가가 와요. 셀리라는 인물은 독자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마법나라의 공주인데 얘가 인간 세상에서 약간 홈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얘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마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마법소녀 마녀죠. 사실은 마녀인데 얘의 사촌동생이 와갖고 자꾸 마법 힘을 쓰는 거예요. 얘는 마법나라로 왠지 모르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인간 자기를 인간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법을 쓰니까 셀리가 보다 못해서 그 철없는 사촌동생이 마법을 쓸 때마다 반력을 써가지고 그 마법을 무효화해요. 매번. 근데 그게 몇 번인가 반복되니까 얘가 자기가 마녀였다는 사실을 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엔딩이 납니다. 어렸을 때도 그게 너무 이상하고 뭔가 묘한 간질간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저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쟤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셀리가 그 반력을 쓸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으으으으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아마 제 원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되게 저는 셀이가 기억 안 나는데 아 예 그래요? 어쨌든 저도 이 편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남는 건 어쨌든 얘는 마법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애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마법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얘가 예를 들자면 작은 장난이에요. 전화기를 떠오르게 한다거나 할 때마다 빨리 이걸 도로 반대로 내려앉는 힘을 써가지고 계속 이걸 무효화시키니까 마법을 쓰려는 시도를 안 하게 돼요. 전후 일본 사회의 어떤 그 일원화된 교육 시스템과 자아의 학살의 장면 같군요. 아 그런 걸까요? 뭔가 굉장히 세하고 어렸을 때는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건 아직도 기억을 하겠죠. 한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난 저런 종류의 그 저런 종류의 회상을 요청드린 건 아닌데 아 죄송해요. 말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상생하고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비슷한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림을 무진장 많이 그리다가 점점점점 한작도 더 오랜 시간을 쓰다가 잠깐 그림 그리는 게 피곤하고 괴롭고 싫어지다가 다시 지금은 무진장 많이 그리고 있어요. 직업인이 돼서. 그래서 책도 그랬거든요. 이 벤자민 퍼시같이 홍수에 물 맞듯이 책을 주워 섬기고 괴건스럽게 보다가 점점점 하나의 책을 오래 보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나중에는 어떤 고전을 한참 한 달 동안 보고 고민하다가 안 보게 되고 지금은 다시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만화책들을 홍수의 물처럼 마시고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어떤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순환적인 어떤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가 그랬더니 귀를 뜯고 그러게요. 내용이 무서웠어요. 아이를 자아를 합살하고 자아를 합살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어쨌든 어렸을 때 취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하자 빨리. 그러면서 이것도 느껴요. 예전에 그런 저는 교육 관련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학원 강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제가 이제 대학교를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데뷔 준비를 저 멀리 바라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그전까지 주로 과외선생 같은 걸 하다가 제대로 된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학생 때. 그때 그 원장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저를 출동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왜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말을 잘 하시는데. 엘렐렐렐라고 홀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때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무 애들을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아 부모님께서요? 너무 빡세게 굴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무슨 하관 무슨 하관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고 난 또 안 됐다. 그런데 이거랑 관련된 어떤 일화가 뭐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떤 분의 인터뷰인가에서 봤는데 그분도 이제 본 거예요. 부모한테 왜 그렇게 애를 여러 가지 시키냐. 얘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얘가 심심해야 된다. 아 그건 그래. 맞아. 맞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심심했나 봐요. 온갖 걸 다 후비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벤자인 퍼씨도 굉장히 심심한 곳에 책을 던져놓은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심심한 시골 동네에 있었다고 써 있잖아요. 작가를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하지만 오늘 새로운 걸 얘기하자면 심심함. 강풀 작가님도 저거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잉여력이라는 말로 쓰는데 작가는 잉여력 없이 되는 작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잉여력과 관종욕구 두 가지가 미안합니다. 나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교수님한테 잉여력이 있어요? 있었지요. 요즘에는 없어 보여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잉여력 원한다 진짜. 저도요. 쓸모없는 것만 하고 살았는데 옛날에.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야 작품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너무 우리 쓸모있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2장. 2장. 2장은 숨조이기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에 드는 구절 좀 모아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것저것 좀 적어보긴 했는데 양 작가님의 말로를 대신청을 해보죠. 2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2장에서 이 사람이 장난을 쳐놨고요. 바로 이런 거야라고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는 사람 중에 그렇게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작법서다. 누가 뭘 해도 작법서인데 이유는 본인이 얘기하는 작법을 전부 자기의 자전적 소설 안에 녹여놓고 있다. 그러니까 실습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2장도 상당히 그런 면인데 되게 얄밉죠. 어떤 거냐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야, 티슈를 춤추게 하는 방법 아냐? 몰라, 그게 뭐야? 나도 궁금하다. 라고 한 다음에 대화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술 써. 그러니까요. 기술을 들어가요. 이 사람이 초장부터. 기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우리한테는 기술을 써. 그다음에 이제 계속 흘려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는 지금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겠다. 이런 다음에 또 딴소리를 막 해요. 그러다 중간쯤에 내 친구 누구도 이걸 궁금했지만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또 그러고 딴소리를 막 해요. 그러다 이제 끝에 가서 알려주긴 하는데 김이 팍 빠지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식 농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도 약간 변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매우 실망했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원래 스토리는 그런 거야. 이러면서 또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될 디레는. 이게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르 문학에서 태어난 작가의 일생이잖아요. 2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독자의 숨을 끝까지 계속 조일 거냐. 이걸 많은 웹툰 작가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절단신공도 익혀보고 온갖 것들을 써가면서 계속 독자의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작가의 방법론들인데요. 맞아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김훈 작가님 아시죠? 소속한 김훈 작가의 인터뷰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독자들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떠올려 기억을 가지고 막 쓴 거예요. 독자들의 읽는 힘이라는 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계속 읽고 싶은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그럴 때가 됐다 생각할 때마다 강력한 문장으로 등을 밀어줘야 그네가 흔들리듯이 계속 그 힘을 가지고 한동안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칼의 노래의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문장만큼 전쟁통에 폐허가 된 남해안을 묘사하는 멋진 방법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그런 걸 보면 이 숨조이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서 강한 힘으로 독자를 확 밀고 그 관성으로 계속 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힌트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훌륭한 스토리는 미스터리의 회전문이다. 일단 한 가지 미스터리가 풀리면 곧바로 다른 미스터리가 서사 속으로 돌입해야 한다. 그 중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또 홍쌤도 몫이 적어 수많은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셨는데 이거는 앞부분만이고요. 포스트잇이 무슨 수학 정석 같네. 1장만 까매요. 많이 안 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장 첫 번째 얼마 안 가서 바로 약간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티슈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은? 라고 했을 때 답을 놓쳤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극히 중요하게 남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티슈를 네가 티슈를 티슈를 날게 하는 방법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사람이 계속 그 문제만 맴돌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도 이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를 못 느끼고 그 질문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 사람한테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편에서는 자 그래서 티슈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안 주었을 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계속 등을 밀어주려면 어떤 방법론들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장의 주요 내용이죠. 제가 되게 또 인상 깊게 적어둔 건 뭐냐면 삼각망 대화라는 답 아 네 삼각망 대화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5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캐릭터가 아름답든 못생겼든 멋지든 밉상이든 조용하든 시끄럽든 또한 해당 장면에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삼각망 대화 이면에 논리는 단순하다. 그것은 일어나는 일이 항상 한 가지보다는 말아야 한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음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이 책이 약간 번역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번역가님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어요. 저는 대화를 우리가 보통 그릴 때가 많죠. 둘 사이에 대화를 막 그리잖아요. 대화신이라는 건 굉장히 뚜렷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정보를 막 줄 수 있죠. 단점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할 수 있죠. 단점을 상쇄시키는 단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대화와 별개로 또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네. 맞아요. 대화라는 건 두 점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A와 B라는 두 점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C라는 하나의 목표 행동이라는 점을 추가하면 대화신의 장점은 남지만 단점은 꽤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저에게 영업하셨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랬군요. 다른 장인 줄 알았네요. 어떤 대화를 하는 장면을 그려야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하게 만들으라고 여기 써 있어요. 뭐라도 하게 만들어라. 그게 46페이지에 그랬군요. 늘어지는 대화를 꼭 써야겠다면 그럼 젠장. 캐릭터들에게 뭔가 할 일이라도 주자. 제가 좋아하는 대복이에요. 상황을 주라는 뜻이다. 저도 여기에 빗줄 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지망생들이나 많은 작가분들이 꼭 대화 상황을 놓으시는데 대화 상황을 놓으면 그렇게 지루한 반복컷들만 나열이 되기 마련이에요.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그러다가 둘이 같이 모여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래 그리고 티슈가 날게 하는 법 그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지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소한 스테이크를 굽게 하거나 카니발에 보내거나 종이 반죽으로 탈바가지라도 만들게 하거나 막히는 도로공사 구간에라도 넣으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화에서 몬스터 같은 걸 그렸던 우리의 거장 우라사하나오키 대사가 많은 말풍선이 많은 장면들을 찾아보시면 반드시 무언가 먹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샌드위치를 먹고 있고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묘사를 잘해놔서 볼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한쪽 볼을 되게 맛있게 먹는 장면을 그려놓으면 대사의 어떤 지루함이 사라진다는 묘한 효과가 있는데 아 있죠. 그거를 아주 잘 쓰는 작가가 우라사하나오키 그렇죠. 한국 드라마에서 밥상 장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습적으로 변형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또 뭐가 있지? 저도 요즘 들어서 대사 칠 때 꼭 큐브를 만지거나 담배를 피거나 일어나서 손을 뭘 넣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것을 이런 장면을 보고 배웠던 걸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2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2장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좀 있나요? 재미있다는 식으로 2장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랄지 이건 진짜다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가장 겁나는 순간은 캐릭터가 무슨 소리를 들을 때다. 그러니까 뭔가가 확 나왔을 때는 오히려 별로 무섭지 않고요. 그 직전에 말 그대로 그게 제일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시로 들 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서운 순간은 문 뒤에 내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뒤에서 깨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니라 문 뒤에 숨어있는데 밖에서 엄마가 왜 그래 무서워하지마. 진짜 무서워. 무섭죠. 둘 중에 뭐가 무섭냐면 후자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둘 중에 더 모르겠는 거는 후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서운 크리스잖아. 그리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 사람? 아 그래요? 스토리 탈러. 스토리 탈러. 저도 꾼이 되려고 해봤죠.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히 63페이지 제가 적어놨네요. 인간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우리는 뭔가 고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상은 받기 직전에 가장 빛난다. 중략 되어 있지만 이런 거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것을 느끼게 하는 전조. 이것이 진정 스릴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있죠. 이것도 이 부분 이 부작용 드러나고 난 직후에 독자가 느낄 실망감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작가는 꼭 써놓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면 즉 독자가 관객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어떤 실상을 보고 뭐야 이러고 실망하는 걸 막으려면 드러나버린 결과가 상황을 악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품질수명이라는 단어. 맞아요. 저도요. 너무 좋았어요. 작가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긴장감의 원인이 있죠. 살인자가 누굴까? 나의 적은 누굴까? 이 중에 누가 귀신일까? 이런 핵심적인 긴장감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작품의 길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이야기를 써올 때 시놉시스만 보면 이거는 중편에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본인은 200파를 예상하고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충분히 이야기를 장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단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결국 저는 함부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대화를 시도하는 편인데요. 품질수명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길게 끄면 독자는 화를 낼 것이고 진짜 별건데 짧게 끊고 끝내도 아깝다. 이걸로 끝납니다. 자기가 독자를 긴장시키는 주 무기를 어떤 걸 들고 있냐에 따라서 품질수명, 작품의 길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이 장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 장 끝내고 전에 마지막. 이 장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이 작가가 스토리 작가의 기술을 우리에게 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궁금하게 만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하고 그 글의 형식하고 글의 형식하고 글의 형식이죠. 이 두 가지가 어울릴 때 엄청난 파괴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를 알려주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개그를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 웃겨. 어려운 건데 하고 있죠. 슬픈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슬픔을 만들어요. 아주 어렵지만 굉장히 시너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스토리 작품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때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오늘 지나간 학생이 양혜림 작가님의 수업에 대해서 그런 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지? 양혜림 교수님 수업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깨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슬프게도 오늘 처음 듣게 되었는데 아 맞아.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청양에 오시면 이런 수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종환 교수님이랑 수업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아 이런 결국 본인을 올리기 위한 대화였어. 뭐 그렇죠. 근데 저도 같이 옆에 있었다는 거. 아 그렇군요.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익혔던 기술을 강의 자체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구나. 아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청강대에서 스토리 수업을 들으실 때 보통 재밌어요. 스토리적인 기술들을 마구 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자화자찬을 좀 했고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조용해졌어. 누구라도 빨리 대답해주면 안 돼. 자 3장. 3장은 3장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우리 이제 1장 2장밖에 못했지만 스릴미라는 책의 어떤 개괄 개요 소개를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첫 시간은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신데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일단 이 책을 처음 시작한 오늘의 방송. 재밌네요. 역시나. 힘드세요? 지쳤어요? 여기요. 저기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요. 재밌다고 일하잖아요. 재미는 있긴 한데 양혜림 작가님이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우리에게 추천하셨나요? 저는 이 책은 일독을 했는데요. 이제 좀 주요 재미있었던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느라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각 장마다 쓴 방식이 다른데 그게 다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방식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나가지 않은 3장의 첫머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책이 싫었다. 맞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이 크고 무거워서 나는 보지도 않았고 이걸 할머니가 내 선물로 사준 건데 할머니는 맨날 저딴 책만 사줘. 라고 하면서 절대로 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들과 레고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쿵 떨어져서 봤는데 그게 굉장한 보물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이미 안 계셨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뭉클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구나. 어쨌든 첫머리는 기가 막히게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작가의 모든 옛 기억은 믿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잘 팔아. 그 프로포즈 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디까지 사실일지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하죠.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아내가 되었다. 정말? 맞아.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요? 그래서 재밌다고요. 결론은 재미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홍시에서 출판된 벤자민 퍼시즘 이재경 옴김의 Thrill Me Essays on Fiction 이라는 책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rill Me 말인데요. 이거 제목을 뭔가 한국어화하면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하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중간에 이 대사를 뭘로 번역해놨냐면 나를 전율하게 해줘였나 그거였어요. 약간 미묘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 계속 몇 번 읽었어요. 뭐야? 이걸 뭘로 하면 좋을까? 불륜에 나오는 뭔가 약간 상상의 방식이 그 선생님의 대사잖아요. 학생으로서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Thrill Me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나를 전율하게 해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심이 느껴지긴 해요. 번역자분이 얼마나 이거를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번역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Thrill Me 날 쫄리게 해봐. 날 쫄리게? 안 되나요? 괜찮네요. 날 전율하게 해줘. 이거는 좀 날 쫄게 해봐도 아니고 쫄게? 쫄리게? 쫄깃하게? 그 앞에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는 입술을 치기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조언을 날렸다. 날 전율하게 해줘. 아 어려웠을 거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장르가 장르가 근데 약간 만화 쪽에서는 관용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킬링씬이라는 말에서 가져와서 이 컷에서 독자들 다 죽었어. 아 네네네. 그러니까 죽여줘에 가까운 느낌이구나. 네네네네. 죽여줘에 가까운 느낌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죽여줘도 좀 이상한데? 죽여줘도 이상하긴 하잖아. 이상하죠.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네. 홍쌤. 홍쌤 버전. 아니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몇 번을 읽었지만 딱히 없더라고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쓸미라고 하면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없다고 할걸. 어려워요. 어려워. 이 번역이 어렵다는 걸 알겠어요. 맞아요. 번역가는 정말 훈련된 직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저희가 재밌게 얘기했다면 몇 분 주문하셨을 거고 이 책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자 싶으셨을 거고. 분명히 많이 사셨을 거예요. 이거 들자마자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방송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지. 쓸리미. 재밌어요. 일단 재밌게 읽히고 이런 종류의 책들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번 쓸리미 시리즈도 예상 몇 화 정도 가십니까? 글쎄요. 다음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왜 벌써요? 그런가요? 천연만 일해야죠. 끝낼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몇 챕터를 보고인데. 오늘 두 개 했으니까요. 13개가 남았어요. 오늘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 한 13개 남았으니까 한 2, 3화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원래 제가 24페이지짜리 단편을 의뢰받으면 보통 36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2화를 공언하고 3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한 4화 정도 예상하고요. 이번 쓸리미 편도 세이브 더 캣처럼 여러분들의 많은 성함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양 작가님의 연기 연기 비중이 좀 낮아요. 아 그렇네요. 아까 그래서 그걸 채워주시려고 홍남지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뭐야? 날 저녁하게 해줘. 그냥 입술을 핥고 핥는다니 핥는다니 아니 입술을 숙이고 그게 그거지 더 이상하게 됐어. 나 그렇게 안 했어. 그는 붉은 여로 뭐야 가만히 있어야겠다. 자 다음 시간에 쓸리미는 양혜림 작가님의 이거 되게 재밌다. 우리가 한 번 할까요? 뭘요? 잠시만요. 뭘요? 가정신이세요? 양혜림 작가님의 연기 연기 혼신의 연기가 다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쯤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미쳐가고 있어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청강무라산학대학교가 중환하는 작가들의 파키스트 유툰스쿨 마침 산책의 새로운 책 쓸리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곰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양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항상 궁금했는데 김태권 작가님도 양 작가님도 뭐뭐 이종곰이었습니다. 홍란지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곡 양혜림입니다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네. 우와! 뭐라고요? 왜 놀라시는 거예요? 김태권입니다로 하시더라고요. 아 김태권입니다 이렇게요. 음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음